한국교육제도와 진학정보 다문화가정학부모를 위한 한국교육제도와 진학정보 초등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6학년에 편입한 봄이는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아직 한국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죠 봄이에게 학교는 아직도 낯선 곳입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겨울방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끝나면 잠시 학교를 더 다니다가 졸업식을 하고 다시 며칠 뒤에 중학교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봄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일린은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의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어떤 것이 다르고 중학교가 어떤 곳인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요 얼마 전 아일린은 한국의 학생들 99% 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일린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봄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앞에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봄이처럼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음 단계인 중학교와 또 그 다음 단계인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봄이가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공부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예비학교와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자녀의 진로진학 관련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사람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 중에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학교의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한국어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학생이라도 학교에서는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또 대화를 할 때 쓰는 한국어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나 국어 등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자체가 처음에는 무척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녀가 보미처럼 외국에서 살다 온 경우고 또 한국어를 기초부터 배워야 하는 경우라면 다문화 예비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온 중도 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학교 안에 별도로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학교에 입학하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학교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수업은 특별학급에서 한국어를 중심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탁형 다문화 예비학교입니다. 위탁형 다문화 예비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즉, 위탁형 다문화 예비학교에 다니는 것은 일반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는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는 또 다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 학생이 다니는 일반 학교인데 한국어 등의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학교에 강사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학교에 예비학교의 선생님이 직접 찾아간다는 의미로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문화 예비학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문화 예비학교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미술이나 체육과 같이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과목을 배울 때는 일반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보다 빠르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문화 학생이 예비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국어가 조금씩 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다문화 예비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도록 변경을 해줍니다. 만일 일반 학교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위탁형 다문화 예비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난 후 다시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하면 됩니다. 다문화 예비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이렇게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 만든 것이 KSL, 즉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과목입니다. 물론 한국어 KSL 교육과정은 다문화 예비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 방과 후 학교, 방학이나 주말 과정 등으로도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KSL 운영 예시에는 정규 과목, 방과 후 학교, 거점형 방학, 주말 과정, 자기주도 학습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교과서의 단어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어쩌면 부모님들도 이 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고, 자녀의 학습 지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나라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한국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중학교는 총 3년을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중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13에서 14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13에서 14세만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학교를 쉬었거나 외국에서 살다 온 경우에는 15세에 중학교 입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보미처럼 외국에서 살다 온 경우이고, 아직도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학교 중에 다문화 예비학교가 있는 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비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17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예비학교는 약 120여 개입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가까운 학교에 예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청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화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전화를 받으면 다문화 교육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다문화 교육 담당자가 전화를 받으면, 지금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과 자녀의 나이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예비학교 중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딘지 물어봅니다. 학교를 확인했으면, 그 학교의 연락처도 물어봅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교육청 담당자와 전화를 끊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학교 방문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때,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학교와 중학교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학교가 초등학교와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거의 모든 과목을 직접 담당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담임선생님이 교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담임선생님도 있지만, 담임선생님은 자신이 맡은 과목만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나머지 과목은 과목마다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거의 바뀌지 않아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중학교부터는 국어선생님 이름도 알아야 하고, 영어선생님, 과학선생님 등등 과목마다 선생님이 바뀌게 되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시간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이 40분이고 휴식을 했지만, 중학교에서는 45분으로 수업시간이 늘어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 5분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만일 7교시를 한다면, 무려 35분이나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수업시간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배우는 내용도 초등학교 때보다 자세해지고,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평가하는 성적도 달라집니다.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학교부터는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곳은 시험 성적과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 기록으로, 나중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갈 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자유학기제란? 최근에는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중학교에 생겼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진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꿈길이라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꿈길.go.kr입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에 비해서 배우는 내용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은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중학교까지는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안 가도 상관없을까요? 법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른데요. 혹시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만일 100명이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요? 60명? 70명? 아니면 90명 정도 될까요? 아닙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99명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사실상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번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미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부모님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정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비슷하게 담임선생님과 교과목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교과목이 더 늘어나고 배우는 내용도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고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교는 집중적으로 배우는 내용에 따라 학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담임선생님과 자녀의 진학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와 부모님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는 자녀의 직업이나 진로를 조금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떤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커리어넷이라고 부르는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자녀가 고민하는 공부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바로 하이파이브라고 부르는 홈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인 다솜학교가 있습니다. 다솜학교는 서울 다솜학교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한국폴리텍 다솜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모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문 고등학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울 다솜학교는 집에서 학교를 통학하는 형태이고,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숙식을 하는 기숙형 학교라는 점입니다. 다솜학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다솜학교를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일린처럼 봄이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커리어넷 홈페이지에서 자녀와 함께 진로심리검사 등을 같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편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녀의 진로진학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커리어넷을 활용해 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자녀가 이러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만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대학생 멘토링을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 대학생 멘토링을 연결해 주는데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생 멘토가 맨티가 재학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는 한국어, 기초학습 등을 지도하고 학교 생활 및 진로와 관련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실제로 멘토링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멘티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공부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하였고 멘토 역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생 멘토에게 커리어넷을 활용해 함께 진로진학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녀가 한국어도 충분히 잘하고 학교 공부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면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브릿지 사업은 다문화 학생을 단순히 지원하고 보호하는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다문화 학생의 재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만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발전 가능성이 큰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브릿지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전국의 17개 지역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글로벌 리더십, 언어, 예체능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 중 희망하는 경우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교육 지원 기관, 즉 다소마교나 특성화 학교, 마이스터고를 통해 선호 직업 분야 중심의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수강 학생들에게 수강료, 실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 지원 기관에 대한 문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교육 지원 기관에 대한 문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교육 지원 기관에 대한 문의는 지금 살고 있는지 안정적인 교육 지원 기관에 대한 문의는 지금 살고 있는지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